날씨 좋다 성균관대합 성대국수 고치? 어 어디? 사장님 여기 비빔국수 두 개랑 김밥 하나 또 같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애들 여기 처음 데리고 와서 한 입 먹으면 다 씩 웃는다 맛있거든 첫 입 먹어보면 꽉 찬 맛이 느껴진다 그런데 자극적인 맛이 아니라 뭔가 사과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그냥 심하게 맛있다 차량이랑 젓가락 지금 왜 그러냐 원 없이 먹은 곳이지만 편집하면서 보는데 혀 양옆 하단이 홍수났다 비빔국수 위에 열무도 올라오는데 같이 섭취하면 굉장히 맛있다 맛집 블로그 인플루언서들 광고 보고 찾아가서 맛있게 먹은 적 있나 없잖아 근데 이 비빔국수는 맛있다니깐 나 지금 거짓말하는 거 같나 면 다 먹고 나면 국물이 남는다 항상 음식점 데리고 와서 사줘도 별로 맛없다고 툴툴거리던 친구가 그릇 들고 맛있는 국물이다 밥 한 그릇 잘 먹었다 고양이가 난간에 나가지 않게 하려 펜스 시공을 하려 한다 시공 전 모습이다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시청자분이 집 주변 찾아와서 주변분들에게 피해가 된다 커플 한 쌍 남자 여자 20대로 보이는 몇몇 분이 찾아왔는데 정중하게 부탁드린다 오지마라 첫 번째로 대를 세워서 벽에 고정시킨다 이렇게 각 모서리마다 대를 세운다 대는 다 세워졌다 공사 때문에 방에서 5시간 대기하다 인내심에 한계가 온 고양이다 대 대 사이에 펜스만 걸면 완성이다 완성됐다 이제 못 넘어갔는데 넘어가봐 못 넘어가지 뭔데 어 180만원 날렸다 오늘 추가될 턱걸이 물통은 개나리색이다 물통에 넣고 풀어준다 노랗게 풀어준다 300g 맞춰야 한다 물 조금 더 넣어서 300g 맞춰준다 1g 봐줘 그냥 생수 세통 마시고 턱걸이 하는거다 뭘 본데 잡아 올라가 이제는 숄더패킹 연습해야한다 어깨 계속 데미지 쌓인다 몸이 점점 빨개지네 터지겠다 10kg 중량 턱걸이다 10kg 중량 턱걸이다 3점 지지했는데도 뒤로 엉덩이가 잘 빠지는 것 같다 꽤 자세가 괜찮아진 것 같다 팔굽혀펴기를 하면 가슴에 힘이 꽤 잘 느껴지는데 팔꿈치가 아프다 그런데 덤벨프레스는 가슴에 힘은 안오는데 팔꿈치는 전혀 아프지 않다 알통 왼다리가 깔창 두개 남지 깔아야 할 정도로 길어서 오른다리에 하중이 많이 갔다 그래서 왼다리만 따로 단련해준다 양말 찢고 찢기하니 성장속도가 올라가더라 보통은 더우지만 2021년 2월 26일 뒤후리기 연습 시작한 첫날이다 엽차기는 비교적 빠르게 성장했는데 뒤후리기는 어지러워서 연습을 많이 할 수가 없다 어릴때는 일부러 코끼리코 돌면서 장난했는데 나이 30먹으니 몇번 돌고 구토증세가 오더라 그리고 다리찢기가 되는만큼 발차기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다리찢기에 반도 발차기가 올라가지 않더라 발차기는 사타군이 가까운 햄스트랑이랑 골반 가동성이 좀 더 중요한 것 같다 뒤후리기가 너무 늘지 않아 일단 그냥 후리기부터 연습한다 돌지 않고 상체가 먼저 돌아간 상태에서 하체가 따라와야 된다 좀 나아졌다 뜨거 축발되고 그대로 컴퍼스처럼 돌아 오늘이다 오늘이다 잽 원투 잽 잽 바이 투 원투 잽 잽 바이 투 원투 잽 잽 바이 잽 잽 잽 잽 잽 잽 잽 잽 잽 음 travailler Oy 잽 자 잽 오 다시 서 territor 이때는 고양이를 키우기 전이다. 5년 전 20대 중반대다 나올 수 없지 않나 항상 인트로에 입고 나오는 반바지가 지금 저 영상에서 입고 있는 긴바지를 찰라 입은거다 말톱으로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뭐야? 뭐야! 야야야야... 뒤에 누워있으면 어떡하냐?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 그거 손 까지 씹어 먹어 야야야 이거 안 돼 싸우겠다 아 이거 어떡하냐 야야야 손까지 야 손 먹는 거 아 야 손 아이씨 그냥 핥아 그거 야야야 잠깐만 야 손 야 손 야야 안 되겠다 니들 집은 다 어디서 살고 있는데